광화문 광장에 태극기가 개양된 형태 100m 높이 대형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워싱턴 모뉴먼트 같이 역사와 문화, 시대적 가치를 모두 갖춘 조형물을 만들어 광화문 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형 조형물 앞에는 일상에서 호공 영웅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